래위기 23장 1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오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들 그 가운데서도 봄절기 3개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봄절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3개의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고 싶다면 저의 유튜브 설교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일곱 편의 연속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는지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들 예언적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여호와의 절기 시리즈의 설교를 꼭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할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운데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거나 혹은 그 의미를 아는 교회들은 참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중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레우기를 배우면서 잘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들은 십계명과 그리고 기타 윤례들 법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나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세워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십계명 혹은 율법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성막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인들로서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삶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 유대인이 여전히 이 세 가지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성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오늘날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지금은 사라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여호와의 절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절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교 1구까지는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번 설교에서는 봄절기 세 가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가는 이야기를 시리즈로 차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은 레위기 23장 전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은 절기장 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설교한 레위기 20장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든지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쳐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세상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예언적 의미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셨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온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샤부옷 그러니까 뭔가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7개의 절기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봄의 3개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초여름 혹은 늦은 봄의 오순절 샤부옷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지키고 가을의 또 3개의 절기 다시 말해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시기 때문에 1년 중 연중에 지키는 연중행사로 있어서 이 절기는 7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 23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만 여호와의 절기에는 7개의 연중절기로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지키는 안식일도 여호와의 절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도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의 가장 기초요 바로 이 절기로부터 이 안식일이란 절기로부터 전체 7개의 절기는 풀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의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추레우기에 있는 말씀과 신민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은 여호와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여호와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속의 날이 아직 이 세상에서는 오지 않았다 단시 단순히 출애굽을 통해서 미래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오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모두 쉬는 안식의 날로 삼아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완전히 새 창조하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역시 예수님의 제림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판받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날이 올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죄로 인해서 저주로 그리고 고통당한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와 완전한 구속 창조와 출애국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바로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속이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예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아니 금요일 완전히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토요일 해지면서 끝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샤밭 안식일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절기 중에서도 바로 안식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입니까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승의가 더럽게 물들어져 있고 저주로 물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새 창조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비록 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 저주받고 있지만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올 것이다 새 창조와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의도적으로 굳이 샤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저희 가족과 함께 또 우리 팀들과 함께 금요일 해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창조의 날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위실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억하자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저주로 인해서 아프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벗어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구속과 새 창조의 기뻄을 에델의 기뻄을 회복시키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온다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 날 평화의 날 소망의 날 기대감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불타오는 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또 6일간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요와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이것이 없으면 다른 절기가 소용없을 정도의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새 창조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오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 7일째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봄절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안식일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5, 6, 7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우와의 6월절이오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우와의 절기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따라합시다 나의 절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절기다 너희들의 절기 아니라 나의 절기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 구원에 관한 계획에 계획이 예언적으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나의 절기들이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우와의 절기들아 성회 이것은 히브리 말로 미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축제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축제의 날로 이 성회를 기억하라 성회란 말이 축제라는 말뿐만 아니라 리헛을 총연습이란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실 큰 구속을 기념하면서 한번 리허설을 해라 축제의 리허설을 해라 그날은 너희들이 기뻐서 환호하며 여우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구속의 기쁨에 찬양을 드릴 그것이 바로 절기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중행사로서의 7개 절기와 매주마다 행하는 안식일의 절기는 바로 축제와 같은 날이고 리허설 총연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축제의 리허설과 같은 왜 리허설인가 지금 아직 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축제가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올 것이다 새 창조와 완전한 구속을 우린 기다리며 살아간다 하면서 리허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실 기뻄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만 통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또 안식일이 끝날 때 가장 다 몰려 나왔어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최대의 기뻄의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새 창조의 날이 온다는 걸 미리 선취해서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또 기독교에서도 이런 선취하는 기쁨을 맛보는 이 절기를 한번 지켜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엄청난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 모이니까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자체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부활의 날 그날은 새 창조의 날 그날은 완전한 구속의 날 왜 죄를 이긴 사망을 이긴 부활 사망의 결박을 완전히 이겨낸 날이 부활의 날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래서 매주일마다 지키는 우리 주일 예배는 바로 이런 축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회로 지켜야 한다 이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날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이다 이건 인간의 절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4절에 이것이 너희가 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다 정한 때 따라합시다 정한 때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한 때에 지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안식일에 지켜라 반드시 6월절 정한 기간에 지켜라 반드시 오순절 정한 기간에 지켜라 반드시 가을 절기에 그 정한 날짜에 지켜라 6월절에 정한 날짜가 언제 알까요 이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14일 해질 때입니다 이 말은 14일은 13일 날 해가 지면 저녁 시간에 벌써 해가 지는 순간 14일로 넘어갑니다 14일 해 질 때라는 것은 바로 14일이 되어지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해 질 무렵이 바로 14일 해 질 역에 바로 그 날 6월절으로 지키라 정한 때에 지켜야 된다 왜 정한 때라고 말했을까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숙이 9장 2절 3절에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그 달 14째 날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리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대로 방법대로 지키라 그 방법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썬나물을 먹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양뼈를 가지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반드시 먹으라 이런 정한 규율을 따라 정한 때에 지키라 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자 쉽게 이야기하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특별히 정한 시간 약혼한 날짜 결혼을 정한 날짜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하나님의 칼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칼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이스라엘에 갈려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4후에 남북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북지파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꿔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정한 날짜에 지켜야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계획을 구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 말은 이것은 예언적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예언적 시간을 인간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칼렌다 학교의 칼렌다 직장의 칼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칼렌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 연중행사로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모든 일곱 개의 연중행사로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일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향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미크라 이건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도 되고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총해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비기 23장 2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재해석한다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지키는 거룩한 총연습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절기는 나의 절기이고 내가 정해놓은 나의 시간표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23장 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에 하나님이 무언가의 위대한 구속의 일을 혹은 새창조의 일을 혹은 죄를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일 것인데 그 일을 미리 너희들이 연습 총연습 리허설을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의 성리를 구원을 구속을 미리 맛보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예언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는 예언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중행사로서의 일곱 개의 여호와의 절기 예언적 절기입니다 매주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안식일 예언적입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영적인 중요한 결론적인 일을 미리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창조 세안을 거시했다는 완전한 구속 그것을 예언적으로 담고 있고 6월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행하시는 사하시는 그 사건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면 아마 일어날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속의 첫 출발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결코 우리 마음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담고 있고 그것은 예언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구속의 사건이 예언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봄절기 첫 강의 오늘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6월절은 뭐라고요 정한 시일에 지킨 여호와의 총연습 시간 축제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적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사실 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오 이달 열다섯의 날은 여호와의 무교월절이니 일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농도 하지 말지미요 그러니까 14일 해가 딱 지면 15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탁 시작하면서 무교절은 바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인데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행하실 위대한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첫 번째 시간 여호와의 6월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두 번째 시간은 여호와의 6월절 6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6월절은 출애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